자 이번 시간에는 착각 피해 조사에 대해서 이제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착각 피해 조사 보시면 저가 종료 이후 그렇죠 저가 종료 이후 대상 제외로 사거 접수가 된 농지 또는 저가 종료 이전 우박 피해 가수원 저가 종료 이전은 그렇죠 수확기 직전 수확 직전 착각 피해 조사를 하죠 그래서 우박 조사에는 반드시 수확기 직전에 착각 피해 조사가 들어간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거에요 자 대상 제외는 우박 가을 동상회가 있구요 우박과 가을 동상회 그 다음에 조사 시기는 착각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 수확 전에 수확 전 대상 제외가 발생시 계약자는 수확 개시 최초 10일 전 그렇죠 열흘 전에는 알 의무가 있구요 그러면 보험 가입 농협으로 수확 예정일을 통보하고 최초 수확 1일 전에 조사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수확기 전에 조사를 마친다 그러니까 착각 피해 조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일 전에 조사를 마친다 하는 이유는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확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상태로 우리가 어떤 착각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굳이 딸 이유가 없다면 수확기에 맞춰서 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그럴 방법이 없죠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무를 잡으면 한 나무를 다 따서 내려요 그래서 다 따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표본 구성 비율별로 쭉 나누죠 50% 피해 100% 피해 80% 피해 정상 쭉 나누는 개수 다 세 가지고 피해 구성률을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을 해서 따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확기 직장 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자는 열흘 전에 최소 열흘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통보를 받고 나면 수확 후 전 그저 1일 전까지 조사를 마쳐야 됩니다 자 조사 방법으로는 자 착각 피해 조사는 착가된 가실 착가된 가실에 대한 피해 정도 그저 착각 피해 구성률이죠 착각 피해 착각 피해 구성률 조사하는 것으로 해당 피해에 대한 피해가 확인 가능한 시기에 한다 대표 품종이 전체 60% 이상을 차지한다면 60% 이상을 차지한다면 대표 품종으로 하거나 품종별로 실수할 수 있다 대부분 품종별로 많이 하는데 대표 품종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품종이 한 밭에 제가 제일 많이 보기 21개를 본 적이 있어요 21개 그러면 최소 한 주는 해야 되기 때문에 21번 조사를 해야 되고 21나무를 다 따 내려야 돼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비합리적이다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조사를 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반영한 거죠 그래서 대표 품종이 있을 때는 60% 이상 그렇죠 60% 이상인 경우는 대표 품종만 조사를 할 수도 있다 개학자도 왜냐하면 나무 하나 딸랑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나무가 딱 한 나무만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나무 딸래리면 그 품종은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품종 60%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품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착가 피해 조사에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게 착가수를 확인해야 돼요 착가수가 적가호 착가수와 큰 변동이 없다면 그렇죠 적가호 착가수를 그대로 활용해도 됩니다 이때 확인할 착가수는 적가호 착가수 조사는 별개의 조사를 의미합니다 별개의 조사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적가호 착가수 조사 또는 그 전에 착가 피해가 있어서 그 전에 조사한 착가 조사가 있다면 착가수 조사가 있다면 착가수와 금차 이번에 조사와 큰 피해 착가피해 조사 시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대부분 차이가 없겠죠 왜냐하면 증식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적가를 한 이후에 거의 개수는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줄면 줄죠 왜냐하면 거리저가라는 걸 계약자들이 다니시면서 이건 너무 잘못됐네요 해서 일부 더 따시거든요 오히려 더 따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없다면 그렇죠 별도의 착가수 확인 없이 이전에 실시한 착가수 값을 대체할 수 있다 대부분 그렇죠 대체로는 생략해서 그전 착가수 값을 가져다 쓰죠 자 그래서 착가수 확인은 실제 결과적으로 그래서 적가와 착가수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보상하는 피해에 의해서 죽은 고사 주수 그 다음에 수학 불능 주수 그 다음에 미보상 주수 수학 완료 주수를 뺀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적정 표부준을 산정한다 이후 조사 방법은 적가와 착가수하고 동일합니다 자 착가수 확인 끝나면 수학이 완료되지 않은 수학이 끝나지 않은 품종별로 표본가실을 추출하고 이때 추출하는 표본가실수는 품종별 1주 이상 그렇죠 1주 이상 가수원당 3주 이상 품종별 1주 이상 가수원당 3주 이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종이 여러 품종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대표 품종이 있는 경우 대표 품종이 착가수의 60%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품종만 할 수 있다 3주 이상을 추출한 표본가실을 가실분류법에 의해서 가실분류법에 의해서 품종별로 구분해서 해당 가실 개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이 완료된 품종이 있거나 피해가 경미 피해가 적어서 피해 구성조사를 추가적으로 감소가 인정되게 어려울 때는 품종별로 착가피해 조사는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착가피해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맥스 A죠 제일 중요한 건 맥스 A를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맥스 A는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맥스 A예요 맥스 A는 쉽게 하는 경우가 낙과 피해를 제외한 피해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당연히 맥스 A의 기준은 저가 이후예요 저가 이후 착가피해 착가피해에 대해서만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8월에 낙과 피해가 20% 피해구속률, 착가피해구속률이 10%, 9월에 2피해에 따른 인정피해율, 2피해에 따른 것은 낙엽이죠 낙엽이죠 낙엽 피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낙엽 피해에 따른 인정피해,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제가 우리가 10월에, 그렇죠? 10월에 조사를 갔어요 앞에는 이미 조사가 된 값이고요 그러면 이때 5월에 우박이 있었고 저가전에 우박 피해가 있었고 수학기 직전에 착가피해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착가피해를 한다고 치면 이때 착가피해 구속률이 33% 나왔다 33% 나왔다 치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여기서 맥세이가 될 수 있는 값은 낙엽 피해는 안 되죠 달려있는 가실에 대한 피해니까 착가피해, 그 다음에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이니까 이것도 착가피해, 그래서 이거 뭐 12%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중에 큰거, 큰거, 12%가 크죠? 그러면 여기서 12%를 제외한 21%를 피해로 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발생한 착가피해를 어떻게든 계속적으로 차감한다 근데 만약에 착가피해 조사를 했는데 착가피해 조사를 했는데 이때 만약에 5% 나왔어요, 5% 그러면 이 계산당 값이 0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0% 그렇죠? 피해 없음으로 처리한다 자, 이유는 간단하죠 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 8월달에 착가피해가 10%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구분되진 않겠지만 이 10%가 지금 피해를 입은 상태예요 피해가 입은 상태에서 9월달에 낙엽률에 따른 낙엽에 따른 인정피해율이 12% 나왔어요 그럼 10%에 12%니까, 그렇죠? 12%니까 여기 2% 추가가 발생한 거죠 그렇죠? 추가 피해는 2%만 발생했다 그래서 이게 12%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확기 직전에 조사했던 5% 나왔어요 5%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중에 일부만 잘못 조사한 거죠 그렇죠? 잘못 조사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피해 양상이 12%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작은 피해인 5%는 5%는 인정 당연히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기전, 이전에 조사된 착가피해는 계속적으로 차감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저가 종료 이후 저가 이후의 피해 낙가피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는 다 맥스A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항상 어떻게 한다? 음, 착가피해지? 맥스A 그럼 얘는 10%는 이 이후에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 다시 10%씩 차감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염인협회사는 12%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10% 차감을 하겠죠 차감을 해서 2%만 2%만 인정받은 상태에서 감시가실수를 산정하면 되고요 12%가 더 큰 갑이었으니까 여기서 12%가 더 큰 갑이었으니까 다시 맥스A는 12%로 그 이후의 조사에 다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착가피해는 누적돼서 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소피해 자, 일소피해 보시면 저가 종료 이후 일소제로 태양열이 너무 뜨거워서 갑피가 타들어가는 피해를 입은 거죠 그래서 일소피해를 봤을 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일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줘도 되고요 가도한 입소지가 있었는지 그렇죠? 가도한 입소지 입소지가 너무 많이 돼서 가도한 입소지가 있으면 이거 보상 안 돼요 여러분들 딱 갔는데 가수원 갔는데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 나뭇잎이 하나도 없고 사과만 떨렁떨렁 배만 떨렁떨렁 값만 떨렁떨렁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관리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상이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미리 숙지하고 가실 필요가 있고요 간혹 가다 보면 그런 밭들이 있어요 색깔을 내기 위해서 깔 낸다고 그러시거든요 깔 내기 위해서 색깔을 내기 위해서 입을 가도하게 소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색깔이 나야지 비싸게 팔리니까 맛은 똑같은데요 비싸게 팔린다는 이유로 색깔을 냈는데 이 색깔을 낼 때도 계속 이렇게 돌리세요 한쪽만 빛을 안 받게 계속 돌려주시면서 햇빛을 받게끔 해주는데 그게 귀찮아서 가도하게 입소지하는 농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햇빛이 강하게 내리쳤을 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이 부분 가도한 입소지에 의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소피해 조사 방법으로는 가수원 및 작물 상태 등을 감안하여 약관성 보상하는 재료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필요시에는 근거자료 근거자료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근거자료는 피해사실 확인 조사와 동의하다 그것을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소피해에서 중요한 거는 그죠 저가오차가수의 6%가 넘어야 된다 매사고당 매사고당 저가오차가수의 6%가 초과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일소피해가 6%가 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실이 있을 때 사과나무가 있을 때 동서남북으로 그쵸 동서남북으로 잘라서 생각하면 한 면에 25%잖아요 그쵸 한 면당 25%씩 비율을 차지하겠죠 그러면 일소피해는 대부분 남쪽 그쵸 햇빛을 많이 받는 남방향쪽 한쪽 방향이 되겠죠 대부분 한쪽 방향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25% 내에 피해가 발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 자체 내에 이 자체 내에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한 20%만 그쵸 이 면에 20%만 발생한다면 25% 20%니까 5% 나오겠잖아요 그쵸 한 면인데 대부분이 4분의 1 지점에서 대부분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러다 보니 6%가 남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햇빛이 너무 강하게 하고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그렇죠 뭐 30도 35도 막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더운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더워지는 경우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적가와 착가수 6% 이상을 초과해야 된다 매 사고당 이라는 거예요 매 사고당 자 그래서 이제 조사 필요 항목은 나무수 조사 나무수 가수원 내 품종 재배방식 수령별로 실제기관주수에서 미구상주수 고사주수 수학 불로주수를 파악하고요 이 값들을 뺀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조사 대상주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조사 대상주수로 뭐랍니까 표본주를 선정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낙가수 조사 자 1소피의 낙가수 조사 낙가수 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구요 자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는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가 있다 자 착가가실 중 수학이 불가능한 가실은 그죠 낙가로 인정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봤는데 타가지고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애들 있어요 타가지고 화상 화상이잖아요 화상이고 짓물러가지고 이제 썩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수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낙가로 인정할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구요 자 전수조사는 전부 다 그렇죠 다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낙가수 전수조사는 가수원 내 전체 낙가를 조사를 하구요 낙가수 확인이 끝나면 100개 이상 해서 낙가피의 구성률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낙가피의 구성률은 무작위로 추춘한 표본가실을 가실 분류에 따른 피의 인정 개수에 따라서 구분하여 구분하여 해당 가실수를 조사를 한다 100개 미만일 때도 조사는 가능하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구요 표본조사 자 조사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주를 산정을 하구요 그렇죠 거대제인 경우는 절반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표본주수는 품종별 재배방식별 수령별로 그렇죠 수령별로 조사대상 주수를 비례하여 산정을 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든 조사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순수 암기할 수 있게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관 면적 내에 있는 낙가수를 그렇죠 표본주 안에 있는 수관 면적에 있는 낙가수를 조사를 합니다 자 낙가수 확인 끝나면 똑같이 100개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렇죠 낙가피의 구성률을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사과, 배, 단감, 떨궁망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그렇죠 가수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니까요 거의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 착가피의 조사는 뭘 먼저 가정조사해요 착가수를 그렇죠 조사를 하죠 가장 먼저 확인을 하면 이때 확인된 착가수는 저가와 착가수 조사와는 별개의 조사를 의미한다 그렇죠 별개의 조사다 근데 큰 차이가 없다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저가와 착가수 조사 이전에 착가피의 조사 시 실시한 착가수 조사를 포함해서 착가수와 금차 이번에 조사하는 착가수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착가수 확인 없이 이전에 실시한 착가수 조사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부분 대체하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착가수 확인은 착가수 확인은 실제 결과 주수에서 수학 완료 주수 미보상 주수 그 다음에 고사 주수를 뺀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적정 표본제로 잡고요 그 이후에는 적가하고 착가수 조사와 동일한 조사 착가수 조사는 다른 조사도 마찬가지고 거의 동일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쓰는 연습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그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착가수 확인이 끝나면 그렇죠 수학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별로 품종별로 표본가실을 추출한다 이때 표본가실수는 품종별 1주 이상 가수원당 3주 이상 가수원당 3주 이상으로 하며 추출한 표본가실을 가실 분류에 따른 피해인정계수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한다 착가피해구속률 그렇죠 착가피해구속률을 구한다 그래서 계산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게 나와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에서 선생님이 주면 대표 품종 그렇죠 저가와 착가수 60% 대상으로는 대표 품종만을 조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사나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를 하러 가면요 낙가피해 조사를 가든 착가피해 조사를 가든 이제 나무조사를 하잖아요 나무를 확인하는데 죽은 나무가 있어요 죽은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고사수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나무특약 그렇죠 나무손해보장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과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얘는 나무를 보상하는 거잖아요 주당 10만원 그렇죠 1주당 10만원의 나무손을 보상을 하는데요 이때 자연재해 화재 조수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고사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사할 때마다 조사도 하지만 나무특약을 드신 경우에는 수확이 완료된 후 수확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고사수수를 산정을 합니다 수확이 완료 후 종료 직전에 종료 직전에 나무 조사를 합니다 고사나무 조사는 수확 완료 후 나무손해보장이 종료되기 직전에 조사를 한다 조사방법은 품종별, 재배방식별, 수량별로 실제결과 주수 수확 완료 전 고사수수 그래서 수확 완료되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조사된 값들이 있잖아요 그 전에 고사수수 그 다음에 수확 완료 후 고사수수 수확이 끝난 후 추가로 죽은 고사수수 그 다음에 미보상 고사수수를 조사를 합니다 수확 완료 전 고사수수는 수확 완료 전 고사수수는 고사나무 조사 이전 조사 적가우, 착가수, 착가피해, 낙가피해에서 보상하는 제의로 해서 죽은 고사한 나무를 확인할 것을 의미하고요 수확 완료 후 고사수수는 보상하는 제의로 수확이 끝난 후에 이전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나무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사수수는 수확을 기준으로 해서 수확 이전 고사나무가 있을 거고요 수확 이후 고사나무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 나무 피해 같은 경우는 나무 피해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하는 게 4, 5월에 갑자기 추워져서 냉해에 의해서 냉피해 냉해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4, 5월에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태풍이 지나갈 때 태풍이 올 때 태풍이 지나가면서 쓰러지거나 도북되거나 유실, 쓸려져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조사가 갔을 때 착가피해가 됐든 낙가피해 조사가 됐든 갔을 때 고사수수가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확이 끝나고 나면 수확이 완료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죽은 나무가 있는지 확인한다 그러면 이 나무들을 합산을 해서 그죠? 이 나무들을 합산을 해서 피해율을 선정하겠죠 피해율을 선정해서 이 피해율을 자기부담비율 제외시킨 값을 곱하여 그쵸? 보험금을 선정하겠죠 자 그래서 수확 완료 전, 완료 후 내용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은 손해로 고사한 나무가 있는 경우 그죠? 미보상 주스겠죠? 이런 경우에는 미보상 고사 주스로 조사를 한다 이런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보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착가피해 조사, 고사나무 주스 조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험금 선정하는 방법 계산 산식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